막힘을 나온거야? 얘가 아까 그 계획이네 아... 등 두가리 땄네 에이... 앉아! 기다려! 기억하는 거 다른 거 하나 보여줄게 어이씨... 끌렀다... 나온다... 어이씨... 끌렀다... 나온다... 어... 먹을래? 먹을까? 먹고 싶니? 먹을래? 다 먹어 제발 꾸뚝꾸뚝꾸뚝꾸뚝 우와아아아악 오오오오 유튜브 필요없어 그냥 바나나 안에다가 낀가가 주는데 나 이거 다 먹어야 해 다 먹어 야... 이게 질리네 바나나를 후족을 지켜서 그 안에다가 꼭 끼워넣어서 온갖 약을 먹이면 됩니다 여러분 하하하하 하하하하하 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